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청을 하시는 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대략 중년 이후에 은퇴 이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한국의 60세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서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고 꿈을 갖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넌 뭐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서 대답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또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인으로서 도둠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목표를 갖습니다 경제적인 목표보다는 내가 사회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 또 사회적인 위치 내 꿈을 향한 전초전의 역할에 그 시기를 갖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보면 중년을 맞이하고 중년을 맞이하면서는 내가 질풍노도기의 시기가 되죠 위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밑으로는 우리 가정을 보살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연금이라든지 사회 구조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 연장자라는 이런 이미지와 이름을 불리우는 65세라는 올가미가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생활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갱년기를 맞으면서 고민과 갈등과 우울증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우습지 않게 들리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건강만 유지가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80세 이상을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니 확신을 하고 살죠 그런데 왜 60세가 지난 다음에도 연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차 한 대 이상으로 만족을 못하고 일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죠 목표도 다를 거고요 자식을 잘 성장시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은퇴의 뒷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역시 60세 이상이 된 다음부터도 결혼을 늦게 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또 모아놓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고 집 한 채 혹은 집 한 채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부모를 보내드리는 마지막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과정 또 한편으로는 혼밥과 혼족이라는 개념으로써 홀로가 된 상황에서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개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가 95% 60세 이상의 95%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생계비 마련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하는 이유 중에서는 생계비 마련이라는 것이 7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 성장시키고 또 부모님 보내드리고 나서 소일거리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이 필요해서가 8.5% 10%가 안되는 거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즉 내가 몸을 쓰고 집에 있으면 계속해서 TV를 보거나 잠만 자거나 이렇게 되니까 나가서 관절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허리도 병이 나지 않게 내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가 7.3%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95%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고요 물론 60세가 예전에는 환갑잔치 회갑잔치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엔 60세가 노인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응답자의 95%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중에 85.3%는 지금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라고 했고요 9.7%는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일을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100명 중에서 5%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100명 중에서 5명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70대 60대를 지난 다음에 70대를 보면 70대의 25%는 그 이상은 돈이 꼭 필요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 4명 중에 한 명은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즉 목적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인 것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70세 이상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KOSIS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지난달이라면 1월달입니다 2024년도 70세 이상의 인구가 631만4천명이었다고 합니다 통계청 기록이 그렇습니다 2024년 2월 1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들 중에 취업자는 155만 명이었고요 1년 전으로 비교를 한다면 139만 1천명과 비교해서 11.4%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631만 명이 넘는 70세 이상 중에서 취업자가 155만 명이라고 하면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건 아니죠 전체 취업자 중에서 70세 이상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1월 5.1%에서 올해 1월 5.6%로 늘었다고 하고요 70대 이상의 인구의 고용률은 24.5%였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 4명 중에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써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들이나 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75세 이상에서도 전체 403만 명의 인구 중에 75만 6천명이 취업을 해서 18.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적인 통계적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도 이 범죄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나는 이 범죄안은 아닌데 나도 이 범죄안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자문을 또 하시게 될 텐데요 왜 일을 해야만 할까요? 왜 60대 이상의 70대, 80대들은 일을 해야만 할까요? 비교랑 다르면 전 세계의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 모습을 보면 이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나라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노년에 대비할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왔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한편으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것은 내 당대에 최선을 다해서 쓰고 가겠다 열심히 일한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한국보다는 좀 더 많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혹은 젊었을 때는 타보지 못했던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닐 겁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죠 이러한 구조는 문화적, 경제적,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들에서 영향을 보통 받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회에서는 고령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노동인구의 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사회적 보장 제도와 연금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들이 있는 층에서 경제적 도전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노를 위해서 저축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즉 내 노하우, 내가 평생 동안 30대, 40대부터 가져왔었던 노하우를 썩히긴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노인이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노인이 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내 생활에 유지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다 라는 이유와 답이 됐다면 그것은 부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겉으로 보는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1위는 대략 43.4%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도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국 노인의 40% 이상이 한국 내 평균 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벌어서 써야지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말아야지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자식 잘 키워놓으면 호강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 잘 키워놓으면 이제는 다 끝난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죠 자식 서포트 30세 이후까지 30대 중반 혹은 40대에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한테까지 서포트를 하고 나니 나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기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 자체도 자식하고의 경제적인 대화는 하기가 어렵죠 기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 있으십니까? 생활비는 자녀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벌었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노인 소득에서 자녀의 용돈보다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이제 돈 얘기를 벗어나서 얘기해 볼까요 사회 활동도 계속하고 싶다는 이 디멘드라고 그러죠 욕구 많습니다 왜? 내 육체가 멀쩡하고 내 정신은 아직도 일을 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서 난 30대, 40대에 열정을 지니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노인 취급하고 시니어 취급하면서 한물간 똥처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죠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 활동에 참여하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보기도 하고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그런 든든한 마음 나도 뭔가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울 의심의 비율이 75%까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죠 특히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각 구마다 서울시에서 각 도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풀타임보다는 팔타임이 많고요 알바 개념으로 해서 4대 보험료 지급 안 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몸으로 써야 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앞으로는 조금 IT나 컴퓨터 관련 스마트폰 위주로의 어떤 일자리도 많이 나오겠죠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 공공 일자리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임금이 낮고 단순 알바 봉사까지도 때로는 그 모습이 비춰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거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일하려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60세, 65세 이상들이 일할 수 있는 시니어들의 직종이 무엇이 있는지 잠시 짚어보죠 작년에 2023년도 기준 70세 이상의 취업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으로서는 농업, 업, 임업 분야로서 바다, 산, 들, 땅 이런 겁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 30%를 차지했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2.8% 공공행정과 국방, 사회보장행정업은 7.6%의 취업자 비중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 분류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림, 업, 숙련 종사자가 29.6% 서비스 종사자가 7.8% 등이었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노인 중에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무려 55.7%였습니다 지난 1년간 실제로 내가 일자리를 찾는 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65세에서 79세의 비율도 18.6%나 됐고요 그만큼 하고 싶다, 원한다 이게 많은 거죠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도 38%였고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족한 일자리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국가의 대표와 지도자, 또 정치인, 사회 각곳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실화되어야 되겠죠 떠오르는 정년연장론, 즉 정년퇴직하는 나이의 기준을 높이거나 제도를 없애는 것도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연장론, 정년퇴직하는 나이의 기준을 없애자 일본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경제활동으로 돈을 버는 인구, 즉 생산연령인구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제도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이 짧아서 돌려받는 금액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고 하죠 한국의 국민연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부은 만큼 내는 거지만 받는 금액이 한국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다릅니다 물론 이 환차익에 대한 기준으로 높은 게 아니고요 보통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달 1000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쓸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한국이 기초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따져서 물가 따져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표 정치인들 또 전문가들 관계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스마트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될 겁니다 정부가 만든 공공일자리는 임금이 월평균 27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고 일도 봉사수준에 그쳐서 아주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를 통하는 공공일자리는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는 노인 중에서 또 나이가 더 많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정부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내용들이 조금 세분화돼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배분해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60세이신 분들, 70세이신 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서 정보 홍수화 시대에 내가 적절하게 그것을 받아서 또 알게 돼서 그 정보에 따라서 열심히 만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구의 3분의 1은 노인화가 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한국의 60세 이상의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면서도 일을 하지만 내 만족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를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한다면 일의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결과도 훨씬 좋은 결과에 수준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уг스텔 Dynamo Dyna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